와 별이 진짜 많다 공천이 번기가 맑잖아 그래서 별도 잘 보이고 어? 저거 저거 목성 아니야? 띠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너 눈에 망원경 날렸어? 어떻게 띠가 보여 어? 너 뭐라 했냐? 아무리 목성이 크다고 해도 목성이 지구랑 가까울 때는 588만km이고 지구랑 가장 멀때는 968만km야 게다가 목성의 고리는 희미하고 가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 티발 씌어? 야 내가 티발동 소리 안 나오게 하라고 그랬지?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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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면 다야? 미안하면 다야?